KIT BASSER PEOPLE KIT BASSER HUTMAN 뭔가 진짜 좀 운동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굉장히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핥아버려요 아 나 힘들어요 운동을 하기 굉장히 좀 적합한 날씨인 것 같아서 이렇게 공들을 들고 좀 나와봤습니다 이런 날씨에 이제 땀 흘리기 좋은 그래서 오늘 어떤 운동을 하냐 저희가 훗살? 훗살? 나 이거 좀 베드민턴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넘기네 베드민 솔직히 근데 난 베드민턴 진짜 잘해요 근데 저 진짜 잘해요? 선수 할 뻔했어요 저희 우리 중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다들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다섯 명이니까 아 맞네 2대2로 못하네 그럼 제가 주장을 할 게 제일 잘하니까 저도 잘하니까 그러면 다섯 명이서 게임을 해가지고 제일 못한 멤버가 심판을 봅시다 훗살 해주는 거예요 중계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할까? 이거 뭐지? 뭐라고 해야 돼? 저블링? 저블링? 이거 해볼까요 일단? 일단 저블링을 하시는데 뭐야 이거? 여기 안에서 해야 돼? 아 진짜로? 아 어쩐지 아픈데 아 진짜 거의 한 발짝도 웃음 지키잖아 이거 몸이 나가는 건 되잖아요 몸이 나가는 거 발만 이런 건 되잖아요 돼지 형? 돼지 형? 돼지라고 영주 형 돼지 아니야! 그러면 제2주 씨부터 할게요 시작 어떻게 다 맞지?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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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한다고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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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중에 나오면 표정 보고 싶어 어깨 올라가다 어깨 올라가다 우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바보 게임인데 이거 살짝 아홉 열 하나 둘 셋 열세 개 열세 개 가츠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됐다 제일 잘한다고 했던 윤영이 형 준현 몇 개씩 하셨죠? 저 여덟 개요 스물여섯 개 스물여섯 개 저 열세 개 저 일곱 개? 네 아유 아 세 개 나 봐봐 나 봐봐 네넨 지 아래 네넨 지 아래 아래 됐다 아니 네넨 지 위인데 계속 보다니 지 위 오 이긴 집 이거고 일단 이긴 집 이거 받아가면 돼요? 아니 이긴 팀이 아니고 한 팀에 하나씩 아 2대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대2 맞는데 한 팀 당 한 명씩만 이걸 쓸 수 있어요 아 한 명씩은 난 배드민터리 새로운 도구로 단무지 나오는 거 아니야? 단무지로 나 야구공을 사 봤다 먼저 뽑아 먼저 뽑아 우리 안 보여줄 거야 뭐지? 보여줄게요 전기파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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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지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전형 누르고 해야 돼요 예스 부채 예스 부채 안 해 안 뚫려있어가지고 안 뚫려있으니까 더 좋은 거 부채보다 더 아 아 아 이겼나 아 누가 부채 이런 걸로 배는 미안하다 안 되잖아 이거 아까 볼만 이거 갖다가 이거 아 되네 되네 안 돼 항상 진짜 정상적이지 못한 걸 신호하려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시죠? 11점 내기 11점 11점 아 한판 이승재가 아니라요? 네네네 한 세트마다 12점 이거 건전자 빠져있죠? 아 켜져있어요 이거? 이따가 만약에 고기 날라다니면 켜 각 팀당 한 번씩의 찬스가 있는데 중간에 도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배드민턴 대회 하면 다 같이 고고고 하는 거예요 고고고요? 박진감 넘치는 맵식스맨 배드민턴 대회 고고고 팀 명이 있으세요? 부채 핸섭 부채 핸섭 부채 핸섭 네 어이팀이에요 어이팀 어이팀? 어이없다? 어이없다 아 유치해 되게 유치하다 부채 핸섭 그게 바뀔 수도 있는데 부채로 지금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이걸로 이긴 겁니다 아 안 바꾼다고? 아 그거는 몰라요 그거야 몇필로 한번 몇필로 했어 네 맵식스맨 부채 아니 부채가 아니라 맵식스맨 배드민턴 대회를 지금 시작해 주시는 여러분 저는 중계를 맡은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좀 뭔가 박진감 넘치는 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심판으로서 지금 지고 있는 팀에게 제가 그걸 드릴게요 저를 쓸 수 있는 찬스를 아니 아니 이기고 있는 팀한테 가기 아 이기고 있는 팀한테 지팀 아니 뭐 그래도 저를 이제 이거는 구원 안 되죠 저도 지고 질 수는 있잖아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채 한 번이라도 잡아볼 수 있는 기회를 알겠습니다 어이팀 어이팀 1점 갖고 오세요 지금 너무 시시한 경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재미없으니까 어이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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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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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뭔가 해야 되니까 제가 휘전을 불면 시작하세요 어이팀 어어어 어어 어어 살았죠 살렸죠 어어어 스파이크 성공 3점 안 되는구만 지금 좀 분발하셔야 돼요 뭐 뒤에 들리는데 아니면 그 심판 찬스 써도 되고 자 휘슬 휘슬 불고 휘슬 불고 휘슬 불고 휘슬 불고 아하하 아하 3대1이예요. 현재 스코어 3대1. 휘둘라 부르는데 지금 시작한거. 경고 드립니다. 경고. 경고예요. 이거. 아 서브로 지금 무너지나요? 4대1. 휘둘라 부러야 돼. 빨리 부러요. 깜빡했습니다. 네 지금 접전이 펼쳐. 아이고. 아이고. 지금 어이팀이 4점. 부채인점이 4대2. 아주 괜찮아요. 네 지금 어. 어 막상막하 막하. 5대2. 5대2. 지금 어이팀이 지금 5대2로 앞서가고. 3점 앞서가고인데요. 이것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인섭팀님. 5대2. 흥.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6대2에요 지금. 아 이거 너무 했잖아. 아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저는 아슬아슬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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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맞았나 맞죠? 이번 그 슛은 제가 높게 사고 1점 1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 좋은 거예요. 0.1점은 어디야?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맞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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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없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인이에요. 인이 아니면 점수 높은데 하나 봐주세요. 아 싫어요. 칠 때 3.1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합시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휘! 네네. 가. 야야야야. 아 이거 방금 플레이는 김영준 선수가 망쳤죠. 마이 마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치겠다. 욕심이 과했다. 이런 거 욕심이 과했고. 바로 갈게요. 축구하면.. 네? 바로 가지 마세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축구로 치면 이건 퇴장입니다. 제가 감독이면 바로 선수로 할까요? 갑니다 휘! 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 좋아. 너무 시시한데요. 8대 4.1입니다. 슬로우 모션. 잠시만요 여러분. 작전 타임 가능합니다.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3판 2승 어떻습니까?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8대 4.1이에요. 봐봐요. 3판 2승 하든가 50점 되게 하든가. 3판 2승 어떻게.. 조심스럽게 끊어봅니다. 아 저는 그냥.. 3판 2승.. 나도.. 네! 3판 2승.. 오케이인가요? 3판 2승.. 3판 2승.. 3판 2승.. 갑자기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겨울이다. 갑니다. 어.. 얘.. 아.. 아이고.. 아이고.. 9대 4.1이에요. 이거 너무.. 터무니없게 지고 있죠. 제이비 씨가 부채를 쓰실 거면 뒤로 가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 뒤로 봐봐요. 제가 봐봐요. 제가.. 배드민턴 고수로서 봐봐요. 안 들어? 아니 침반만 안 들어? 배드민턴 고수로서 뒤로 오는 공들은 다 높은 공이 오잖아요. 높은 공은 이거 멀리 칠 수 있다니까요. 부채로.. 못 타요. 내가 배드민턴 부챈데? 네.. 어차피 2번가 맞죠? 네 갈게요. 9대 4.1 휙! 휙! 저거 이렇게.. 오! 평화로운 상황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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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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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g엔 선기 이거 혹시 몸 번 tahun 거 열정적이었는데 ITCH 제가 점수 드릴 예정입니다. 5.1이잖아요. 여기 0.3쯤 추가돼서 10.3 당신onic 이렇게 이런 점수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지금 10.1지 fantast's 뭐하는거지? 됐다. 아... 끝! 터무니없네 이거. 왜? 심불이 안 되네 진짜. 지금 1센트는 잠시 좀 쉬세요. 1센트는 11.3 대 5.1로 어이팀이 2배 이상의 차이를 놓고 이겼죠. 정말로 다 저기서 했는데 이게 정확히 뒤에 지금... 어어어... 내가 제가 거친 거겠지. 1, 2, 3, 4